2020년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0년도인데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한해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가지고 한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실 텐데 내년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24장입니다 누가 보금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에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크리스토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사기 당해보셨나요? 아니면 소중하게 여기던 어떤 물건을 누군가에게 뺏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꺼였는데 누구한테 뺏기면 정말 억울하죠 저희 둘째가 요즘에 자면서 잠꼬대를 좀 해요 자면서 잠꼬대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내꺼야! 이 이야기를 해요 오빠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 거라고 생각되는 걸 많이 뺏겼나 봐요 실제로는 반대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억울해서 잠자다가도 이렇게 잠꼬대를 해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솔직히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참된 안식, 평안, 솔직히는 송두리체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 안식, 쉼 이 단어라는 게 조금은 우리에게 어색할 정도로 되어버린 현실이에요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가정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사회도 마찬가지죠 오래전에 제 교회에 한 해를 한 해 가지고 있었던 주제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유기를 찾아서 하나님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주일날은 예배를 드렸지만 주 중에 6일 동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유기를 찾아서 라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생각에 그것도 조금 배부른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잃어버린 7일을 찾아서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그 이야기는 각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빼앗겼거든요 누구에게 빼앗겼죠?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영적인 축복 이거를 다 빼앗아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이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몰랐다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진짜 억울한 이유거든요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이유가 뭔가요?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아둔 거예요 땅에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식과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존과 독록이 있다고 그러고요 평안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뭔가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보물을 땅에 뒀는데 이걸 해야 하는 존이 있고 독록이 있고 또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일상에 이해하기는 쉽잖아요 그래 땅에 보물을 두면 안 되고 쌓아두면 안 되고 하늘에 둬야지 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땅에 보물을 두고 있는 내 일상은 뭘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그런 일상은 또 뭘까? 왜냐하면 말씀은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쌓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을 지내는 것 같아요 말씀은 그랬거든요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대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땅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다면 땅에 보물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감정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다면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지내고 또 하루를 지내면서 어디에 감정을 쓰세요? 화도 나고 어쩔 때는 좌질도 되고 낙진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쩔 때는 기쁘기도 하고 이 모든 감정이 어디에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땅에 있는 것들 거기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땅에 부활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이 있든지 없든지 어마어마하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많고 만족함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도둑이 있어요 그걸 다 이렇게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물이 맞아도 아무리 엄청난 것을 성취했을지라도 불안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려로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불안하거든요 만족함은 없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클리어하게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내 일상은 뭘까 고민해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감정을 두는 그런 일상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건요 사람들이 인지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요하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둔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두는 거 그게 우선순위죠 그게 다를 거예요 그러면 현실과 상관없이 평안함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평안이에요 뭔가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게 생겨서 내가 갖게 되어져서 그게 참된 평안이 아니고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 그게 참된 평안이에요 오늘 본문은 3년 동안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훈련도 받고 많은 부분들을 배워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제자였는데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너무 낙심돼서 돌아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왜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죠 그때는 그때는 의기양양했어요 아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듯 했는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힘없이 그냥 죽어가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겠지 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전도훈련도 받고 여러가지 훈련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어떤 신앙생활이 비춰지질 않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와요? 실망이 와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의 종교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 타겟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로마가 박해라지요 내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고 현실로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내가 복음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인생의 전환 완전 바뀐 걸 체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고 문제가 계속 오지요 현실은 힘들지요 미래는 불투명해졌어요 왜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제일 처음에는 하늘에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기대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들에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유로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실망 오고요 계속 우리는 불안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땅의 것 여기에 보물을 쌓고 있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뭘 빼앗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분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세계보험하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빼앗겨 버리니까 여기에 보물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를 추종하게 되고요 오히려 또 세상의 것들을 받는 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를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왜 두렵고 왜 불안하고 내 감정의 모든 부분이 되게 이 현실이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물어요 너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너 구원 받은 거야? 너 정말 영생이란 것을 받은 자의 어떤 생각이야? 이걸 잃어버리니까 여기에 우리가 보아를 쌓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평강의 주인 평안의 주인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다 해결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 다 해결하고 불안한 거 다 떨쳐버리고 두려움도 다 없애고 그래서 나한테 와 이게 아니에요 염려 가지고 불안하겠지만 불안함 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겠지만 그 힘든 모습 그대로 크리스도께 오면 된대요 있는 모습 그대로 혹시 갈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는 누가 오세요? 크리스도께서 오세요 그런데 오셔서 하신 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누가 보곤 24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낙심에서 좌절해서 엠마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에요 44절 45절을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서 문을 닫고 어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는 여기에 지금 마음을 두고 여기에 땅의 보아를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도둑놈이 와서 뭐를 가져가요? 하나님의 형상 평안 다 뺏어갈 거야 이랬던 제자들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말씀의 성취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해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성취된 게 나다 구약 시절 내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나야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땅에 땅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고 있냐면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우리 삶에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확인이 한번 되어지면요 거기서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10편 보세요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하죠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들이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와요? 평안함이 와요 여러분들 이 확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확신은 그냥 다른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에 대한 확신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것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구나 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출애급 이후에 1세대 출애급 1세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고민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은 1세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신발 신발 한 켤레로 옷 의복 하나로 40년을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죽었냐 불신앙하다가 죽었어요 뭘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가난한 땅까지 분명히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안 믿어진 거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땅에 보물을 쌓아두냐 이게 확신이 없어서요 뭐가 필요하죠 플랜 B가 필요해요 적어도 적어도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간관계 어떤 시작이다 그러면 그 인간관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게 내 어떤 물질 경제 이런 거다 그러면 그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는 거야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힌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하늘의 영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는 없고 어디예요 땅의 것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거기에는 오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하는 말 저 사람 하는 말 그거는요 너무 사실처럼 들려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너무 사실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닫혀있어서 마음이 딴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은혜예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파고들고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공부를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학 공부하는 걸 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게 묵상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파고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이 내 마음이 열어지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내가 믿어질 수가 없는데 그럼 당연히 땅의 것에 보물을 쌓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고 있으면 도둑이 있고 조미이 있고 독록이 있어서 평안함은 없을 거래요 이게 그대로 되어지면 뭐가 와요 참된 평안이 와요 정말 이걸 원하신다면 지금 너무 사회가 이러게 될지 저러게 될지 어떻게도 하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야 상황이 좀 호전되어져야 이게 올 수 있다면 그건 참된 평안은 아니에요 혹시 그걸 기대하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세상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세상이 아니에요 뭔가 기대해야 될 세상은 아니에요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바뀌어야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실제로 성취됐다는 것 하나님은 정말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이게 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저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답을 얻었어요 그럼 왜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것을 배웠는데도 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을까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하러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에 눌러 앉아있을 게 아니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증인의 조건이 뭐죠 알고 이해하고 어떤 것을 공부했다고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고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평안을 뺏겨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말씀을 확인하고 확인시켜 주심을 깨닫고 이게 된다면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면 그건 우린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일상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뭐가 쌓이죠? 증거들이 계속 쌓이죠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이야 사명을 주셨어요 뭐예요?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외워야 돼요 왜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는가요? 증인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힘든 환경이어도 이게 정말 확인되어졌다면 평안할 거거든요 그렇지 못해서 교회는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본 사람 체험한 사람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요 더욱이 여기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후대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배워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배워지는 세대가 우리 후대예요 사단이 완전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버렸어요 영적인 것은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희박하고 너무 불가능할 정도로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후대 살리라고요 보금 운동하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47절에 보니까요 또 그 이름으로 죄의 삶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작 8절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될 거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그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약속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에 짐을 질고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우지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후대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고 보금 운동은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성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땅에 거 바라보고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은 은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위로부터는 능력을 내가 받아서 그 일에 증인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빼앗겼던 모든 평안을 다시금 회복시켜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질문하고 그거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일상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아니면 정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일상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매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빼앗겼던 평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해 주옵소서 닫혀있는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